손목이 주껌땡이 아닌데, 왜 그러지? 이게 모델명이 뭐라고요? 슈퍼크로노맷입니다 슈퍼크로노맷? 이건 처음 보네 저도 5월달에 이제 새로 출시 세라믹인가요? 맞습니다. 베젤 부분이 세라믹으로 들어갑니다 무모도 똑같은 거 아닌가? 이 세라믹은 똑같은 거 씁니다 얘는 콤비가 없단 말씀이시죠? 아, 있습니다 아,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린도 아까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그거는 콤비가 없대요 그린은 콤비가 없대요 얘에요 아니면 얘에요? 얘, 얘 슈퍼 아니면 일반 일반 중에 그린이 있고 슈퍼에도 그린이 있어요? 슈퍼에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린이 대세다 보니까 이 밴드가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요? 그쵸, 좀 갈리는 편입니다 사실 착용감은 좋긴 한데 착용감은 좋은데 슈퍼 디자인적으로는 아, 또 아시는 거 아니야? 슈퍼 걔는 그레인가요? 네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착용감은 좋은데 네 조금 싼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슈퍼클로는 콤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골드가 거의 티가 많이 안 나는 편이고 1461이라고 해서 자사 무브가 아닌 아 예, 봄용 무브먼트를 씁니다 4년 캘린더예요 어떤 캘린더? 4년에 한 번씩 날짜 조절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애뉴얼 캘린더 아닌가요? 애뉴얼은 1년에 한 번이고요 1461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 어, 이 모델은 없네요 지금 없습니다 네 어, 이거 예쁘다 문페이지도 들어가 있네 네 제가 이걸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왕이 형한테 아, 이걸요? 이건 저 지금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콤비가 이제 저 모델 한 가지로만 지금 나오고만 있어요 음 금액대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? 네 왜 자사무브를 안 쓸까? 이게 기술 그것 때문인가? 글쎄요 개발하기 좀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? 왜냐면 전국부터는 예전부터 브라이팅에서 좀 써왔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네 아랫쪽에 보시면 이거 홈페이지에 있었나? 이게 홈페이지에요 네 아 이거 뭐야 뭐가 틀린거야? 이게 줄이 다릅니다 아, 줄이 다릅니다 네, 얘는 러브밴드고 두쪽이 이제 콤비줄이에요 주로 호환이 되겠네요 주로 호환됩니다 그죠 200만원 차이면 스틸이 낮긴 하겠다 네 골드가 30만원 아니 볼 수가 없네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입구가 됐던 적은 있어요? 됐었습니다 판매가 됐어요? 행사할 때 팝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월달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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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점 1층에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하습에서 행사한다고 딴 데로 보내버려서 보내버린 거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아, 네 행사가 끝나면 가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요청을 따로 할 거예요 소름 오시면 따로 없죠 상품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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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롯데카드 5% 에누리 쿠폰이 있다면 5% 할인에 상품권 행사할 때 구매하시면 5% 상품권 돌려주시면 안녕하십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대략 최대 를 했을 때 9.2% 정도 할인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차이신 디자인은 따로 없으시고요 공인 착용하시는데요 네 내가 처음에 이걸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저도 실물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음 괜찮네요 문페이지에 달도 표시되고 요일 표시되고 이십 이십사시 이게 이십사시계인 거 같고 크로노 이십사시 표시만 없어요 크로노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요 12, 9, 3 이건 뭐예요 그러면 크로노 그래프 크로노 거구나 시간 시간 분 초 맞죠 그렇겠네요 날짜가 저기 날짜처럼 날짜는 여기 작은 1, 3, 5 이걸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도 왜 침이 두 개가 있을까요 하나는 날짜를 표시하고 하나는 크로노 그래프로 근데 얘는 이제 평소시 초침이어서 계속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구초침이 12시에 있구나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그럼 얘는 긴 게 요일이고 아이고 짧은 게 작지만 커지게 확실이 되는 거라서 네 이게 지금 안에 이게 이 색깔이 똑같을 거야? 틀리죠? 블루클로 블루클로 톤은 비슷할 거 같은데요 네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실 골드가 좀 들어가서 살짝 비춰서 달라 보여요 살짝은 얘도 스틸이 있어요 그러면? 이 모델이요? 네 그 모델 볼게요 이쪽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걔는 모델명이 뭐라고요? 어떤 모델이요? 방금 보여주신 거 이게 공식적으로는 여기 쓰여진 대로 4 슈퍼 크로노메 44 44 44 예전 습관대로 저희가 1461이라고 부릅니다 네 4년이 이제 1461이라서 저거 이쁘네 네 1000균 모델은 일반 스틸 버전은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전문 여기 보시면 총비로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오지 모르겠네요 이건 오더를 해야지 오나요 그럼? 요거는 다사무소 사투리도 어떤 거예요? 지금 보시면 예약을 걸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능 일단 먼저 문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? 네 들어오면요? 명함이 어떻게 필요할 정도 명함을 하나 받아가셔서 네 지금 선생님 명함이 어떻게 네 제가 명함 드릴게요 명동에는 장사를 해서 자주 왔다 갔다 갔다 왔죠 그러네요 그러세요?